안녕하십니까. 오늘 북내면의 신저빌리 마을의 태극기 달기 행사를 나와 있습니다. 여주시 제한국인에서 북내면 신저빌리 마을의 태극기를 각진 마을에 하나씩 설치를 해주고 기뻥도 달아주고 태극기도 달아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주시 제한국인회 화이팅! 네 이제 태극기 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태극기 달기 진행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연 춘장 제사님 오늘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악기구에서 북내면 신저빌리에 태극기 달아왔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제한국인회에서 6월 달을 또 홍본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태극기 달기 운동을 또 실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또 하필이면 이렇게 또 멋진 우리 항마을 우리 또 신저빌리에서 여기 또 춤과 또 효가 있는 마을 아니겠습니까. 이 애국에는 이 동네에도 또 이렇게 태극기 달기를 또 기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태극기 달아왔습니다. 네 우리 강정옥 사원님께서도 또 봉사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기 설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우 화초를 엄청 참 길었네. 다육이가 이만해? 꽃이 된 거 아니야 완전히. 이야 이거 대단하네. 몇 년 키운 건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장소리로. 네. 아 설치됐습니다. 네. 네 다음 장소에 이동하겠습니다. 3호. 3호 기빨. 네 3호 기빨. 네 3호 기빨. 네 완성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이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마을에. 여기. 다음 집 왔습니다. 항공됐습니다. 산지저 빌리 국길. 네. 아 축하드립니다. 어유 멋있네요 아주. 네 다음 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장소에 이동하겠습니다. 태극기를 못 따르셔서 그냥 벽에다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제안군에서 이제 여기다 태극기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아가씨 날리게. 네 아 완성됐습니다. 아유 좋아하시겠다. 이게 웬 태극기냐고 해야겠는데. 이제 태극기 날리지. 네. 설치됐습니다. 옛날 시골집입니다. 석가래도 있고. 못 참으셔가지고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네 또 한가구 또 야 저 아래쪽에 태극기가 보이니까 멋있습니다 아주 그냥 예 예 아 우리 4 4 2 2 2 2 3 4 5 1장 하죠 야 안타깝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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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 박수 박수 하나 공짜로 먹었습니다. 다 했어요. 저 임무. 마을에 태극기가 지금 풀럭이고 있습니다. 항마을이죠. 항마을. 신접 1위 항마을입니다. 항마을. 마을이 청정해고 깨끗해서 학들이 매년 국내면 신접리에 와가지고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번길 갑니다. 여기 하나 그러면 남았은데 여기 하나. 다 다뤘어요. 이재님 다 다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북내면 신접 1위 마을에 오늘 태극기 다뤄주기로 왔는데요. 오늘 마을에 36개 가구에 지금 다뤘습니다. 우리 노인회장님 오늘 태극기를 같이 다뤘는데 어떻게 마음이 어떠세요? 소감이. 흐뭇해요. 네. 어떻게 마을에 태극기 다르니까 좋죠? 네. 예. 예. 6월 호구 보은의 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님 오늘 태극기 같이 함께 다뤄봤는데 어떻게 기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기분 좋아요. 예.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예. 오늘 36개 신접 1위 마을. 예.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태극기 다리기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